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깼어? 응 움직이지 마 당장 그놈 잡으러 가자 반쪽이지만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 찾을 수 있어 이런 몸으로 어딜 가겠다고 회복이 먼저야 복수가 먼저야 지금 당장 그놈 잡아다가 심장을 터뜨려 지금 상태로는 복수 못해 된다 안되네 아직 한참 부족한가 보다 근데 숨쉬기는 훨씬 편해졌어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 조금씩 나으시겠지 출근해야겠다 오늘 회사 안 가면 안 돼? 안되지? 단호하네 그치만 너 회사 대표잖아 내가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오늘을 아 창립 기념일로 하는 건 어때? 넌 쉬어? 그럼 5분만 다 5분만 더 충전하자